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심층 신경망에서의 그 순방향 전파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원 히든 레이어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확장돼서 적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입력값 x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층인 이것을 1번이고요.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할 겁니다. 일단은 g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1번 층에 g값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w1 곱하기 그리고 x값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 x값은 사실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액티베이션 제로라고도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액티베이션 제로라고 할 경우 이 x 대신에 우리가 액티베이션 제로를 사용할 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b1이 여기에 따라오겠죠. 자 그것을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a1으로 1번 층에서의 액티베이션 결 밸류 값을 얻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1번 층에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함수 g1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구한 g값 g1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 관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레이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레이어 2에 대해서 어떤 계산이 수행될지를 사실은 그대로 확장돼서 반복되는 건데 즉 g2에 관한 값을 먼저 구해야겠고요. 이때는 당연히 w2 곱하기 a의 1 값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요. 더하기 b1이 계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a2 값이 액티베이션 2 레이어가 그 2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이 얻어지는 거고 이때는 또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가 쓰여질 수 있으니까 제너럴한 표현으로 g2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g2 값을 입력 값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레이어도 거의 동일한 그러한 형태를 띌 거고요. 마지막으로 4번 레이어를 우리가 점프해서 마지막 출력, 출력층이 바로 4번층이기 때문에 3번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똑같으니까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g4 값을 계산해야겠죠. 마찬가지로 w4 곱하기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3번이 들어와야 되고요. 더하기 바이어스 4번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 결과 값을 우리가 또 액티베이션 4 결과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g4, 네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함수에다가 이런 g4 값을 입력으로 해서 결과 값을 그리고 이 결과 값은 사실은 y hat이라는 결과 값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 층마다 주어진 그 l 층마다 어떤 그 층이든지 간에 그 g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g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w 그 층에서의 웨이팅 매트릭스에다가 그 이전 액티베이션 즉, 이전 층에 l-1 층에 액티베이션 값을 곱해 주고요. 더하기 바이어스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또 액티베이션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액티베이션 l 값은 그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 그 주어진 l 번째 층에 어사인된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그 입력 값은 이전에 바로 스텝에서 계산한 그 l 번째 그 층에서의 g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 스텝을 모든 그 층마다 반복적으로 해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백토라이제이션까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백토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백토라이제이션 버전을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 g 값이 여기서는 좀 크게 썼지만 사실은 로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백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g가 이제 대문자 좀 여기서는 크게 한번 써볼게요. g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g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열이 로어 케이스 g의 1번의 첫 번째 훈련 자료의 결과고요. 그죠? 다음에는 g의 1번 레이어의 두 번째 그 훈련 자료의 결과 등등 해서 몇 개까지 갑니까? g의 1m, m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그 g 값의 그 벡터를 이렇게 넣어서 행렬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웨이팅 매트릭스는 당연히 동일한 매트릭스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 더 이상 이제는 a 또는 x였던 것이 대문자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대문자 a는 그 액티베이션 제로는 입력 값인 입력 값인데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값이 각각 그 저희 액티베이션 한번 써볼까요? 액티베이션 제로는 당연히 그 액티베이션 제로 1번째 훈련 자료 그리고 액티베이션 제로 2번째 훈련 자료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제로 n번째 훈련 자료 즉 각각의 컬럼이 그 훈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열 벡터를 갖는 그런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고 b는 전혀 변화 없이 b완이 주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되는 a는 대문자 a로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액티베이션 함수에 집어넣으면 똑같이 같은 크기의 매트릭스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g1 매트릭스와 또 다른 크기의 소위 액티베이션 결과가 산출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색깔을 좀 바꿔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이 두 번째 파트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그러한 소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w2 여기서는 a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b2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a2가 계산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액티베이션 함수 2에 g2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계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 계산하고 또 하나 추가해서 네 번째 마지막 결과 값까지 하면 결과 값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죠. y, 해시, 매트릭스 형태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얻어지고 이 친구는 네 번째 액티베이션 함수에 g4가 들어가서 계산되어 나오는 거고 이건 결국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a4를 계산해서 여기 넣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러 번 단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더 4루프를 쓴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즉 1번 레이어에 대한 계산, 2번 레이어에 대한 계산, 그리고 중간에 3번이 하나 빠졌고요. 4번 레이어에 대한 계산 등등 해가지고 각 레이어마다 우리가 동일한 연산을 이와 같이 수행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대문자로 또 이제 벡토라이제에서 한 번 바꾸면은 이 부분이 대문자 a로 바뀌고요. 이 부분은 대문자 g로 바뀌고 이 부분이 대문자 a로 바뀌고 이 부분이 대문자 g로 바뀌는 차이. 그것은 g에서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4루프를 쓴다면 1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l은 1부터 m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각 레일, 아 l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문자 l이죠. 그죠? 4번 레이어니까 4번 레이어까지 차근차근 하나, 둘, 셋, 넷 등등 해서 수행되면은 완벽한 그러한 그 소위 심층신경망이라 할지라도 순방향 전파에 대한 계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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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